이런 셋피스 한 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간대예요. 준비할게요 준비할게요. 가까이 해 가 가까이 해 가. 싸워리 여기 허경신. 바로 앞으로. 골문 앞에 이 잔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나 줘. 나 줘. 나 줘. 이현희 선수가 뒤에 있고 빼줍니다. 이현희. 이현희. 빼줍니다. 이현희. 야. 야. 헤나야. 이야. 잘했어. 우리가 하던 거 애들 좀. 야. 헤나 내가 된다고 했지. 헤나 된다고 했지. 우리가 이거야. 헤나 된다고 했지. 헤나 된다고 했지. 헤나. 너 짱이야. 송혜나. 구척 장신. 리드를 잡습니다. 리드를 잡습니다. 워낙 낮은 크로스가 제대로 들어왔고. 아크 위치에 또 송혜나가 서 있네요. 아 구척 장신 역시 세트패스로 해결합니다. 이야 송혜나 선수. 진짜 점점. 송작이로 변하고 있어요. 그쵸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어요 송혜나 선수. 야. 야. 바닥. 바닥. 송혜나. 나이스. 나이스. 동혜나. 대박이다. 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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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나. 세리머니 세리머니 세리머니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야. 해나 따라갈게 해나 따라갈게. 해나 따라갑니다. 야. 동혜나 선수도 sbs컵 대 2경기 연습골이에요. 오 부척 장신. 이야. 아. 아. 아직 시간이 많아. 괜찮아. 시간이 많아. 바로 하자. 만들자. 우리가 만들자. 지금 월드 클라스.